저희는 앞으로 글로벌 기업을 위한 지능형 구매 공급망 관리 솔루션으로서 글로벌 기업 거래 디지털 밸류 체인을 혁신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데이터 기반 구매 관리 솔루션 에어설프라이를 운영하는 대표이사 김원균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구매는 기업의 생존과 연관되어 있는 아주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쿠팡, 네이버, 오프라인과 같은 흩어져 있는 구매처에서 구매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복잡한 커뮤니케이션, 보안정보 관리와 비용 전산까지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으며 이러한 비효율은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함께 극대화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바로 흩어져 있는 구매처가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만약에 기업이 필요한 모든 물품과 구매처가 항공간으로 통합되어 관리가 가능하다면 기업 결제, 의사소통, 그리고 정상까지 굉장히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투명한 관리를 넘어서서 비용 절감까지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에어설프라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에어설프라이에 가입한 기업 고객은 고객 전용 클라우드 공간을 제공받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어디든 구매가 필요한 상품의 링크를 복사, 붙여넣기하여 필요한 모든 상품의 구매처를 항공간으로 통합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러한 모든 업무들을 디지털화합니다. 고객들은 상품들을 한 번에 통합결제하고 반품, 교환, 환불 등을 모두 한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자별로, 그리고 부서별로, 결제수단별로 비용 추이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 모든 데이터는 엑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에어설프라이는 구매와 연관된 모든 부서의 업무를 전부 한 곳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돕는 중소기업을 위한 구매 관리 솔루션입니다. 저희는 고객의 업무를 효율화해드릴 뿐만 아니라 3개월 이상 저희 서비스를 사용한 고객의 수요 데이터를 분석, 비용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객이 구매하고 있는 소비자 가격을 기업 전용 가격으로 바꿔드리면서 연 5% 이상의 비용, 금액으로는 1,500만 원을 절감해드린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희 에어설프라이는 지난 3년간 약 750여 개의 기업 고객을 유치하며 빠르게 성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월 연속 유저 사용 지표는 96%, 제품 고착도는 36%, 그리고 유저 추천 유입 비율은 25%를 기록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수치는 중소기업 시장에도 구매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 그리고 그를 관리할 구매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MRO 즉 기업 소모성 자재 거래 시장은 전체 22조로 대기업 11조 6천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조 3천6백억 원이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시장의 규모입니다. 에어설프라이는 10명 이상, 700명 이하의 서비스 기업들을 핵심으로 타겟하고 있으며 현재 주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바로 저희 주 고객들과 업종에 대한 분류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업종마다 조금씩 다른 관리 기능들을 꾸준히 업데이트하며 고객들의 만족도를 끊임없이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구매관리 에어설프라이는 대기업, 중견기업이 있던 구축형 온프라미스 구매관리 솔루션을 사스 형태로 적용해 중소기업 시장으로 가져온 케이스입니다. 저희는 쉽고 간편한 사용성을 무기로 앞으로 유일한 중소기업 타겟, 구매 인프라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저희 에어설프라이 비즈니스 모델을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수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급자 상품을 매칭하여 현재 약 8%의 거래 수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객이 거래하는 약 30% 정도를 매칭하고 있지만 앞으로 2년 내에 90%까지 확대 즉 자동화까지 이룰 계획입니다. 또한 화환, 선물하기, 렌탈 등 복지 영역의 솔루션을 런칭하며 수익 모델을 타각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3년 뒤 시장의 1.5%의 고객을 확보하며 연 1700억 원의 거래액을 달성하는 서비스로 성장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한국에서의 성장을 레퍼런스로 동남아 시장의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미국에 있는 구매관리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며 동남아의 대표적인 쇼피 그리고 라자라와 같은 커머스 기업들의 데이터 협업을 통해 동남아에 있는 중소기업 시장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14명이라는 아주 소수의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기술 창업 그리고 유통 사업 경험을 갖고 있는 멤버로 아주 밀도 높은 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글로벌 기업을 위한 지능형 구매 공급망 관리 솔루션으로서 글로벌 기업 거래 디지털 밸류 체인을 혁신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